다리가 남긴거 다 먹을래 나무 야 우리 브로우 시스터들 괜찮아?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 그래서 내가 호흡 피해가 없길 바라며 이 무거운 마음을 좀 밝게 바꾸기 위해서 먹기 전에 아재게끝 도전할게 미국에 비가 오면 뭐라고 하게 USB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인데 자 그럼 비가 요즘에 많이 내리잖아 비가 1시간 동안 내리면 뭐라고 하게 비상규심 내 원고 본거같아 나무리가 먹을건 뭐냐 다우리가 떡볶이를 시키는거야 무슨 떡볶이야 이랬는데 신상 떡볶이가 안나왔대요 마라 떡볶이 이제서야 마라 떡볶이가 나왔어요 마라탕이 왜 마라탕인줄알아 모르지 나무리 상식코너 마라탕의 마는 얼얼하다는 뜻이야 마 한자 올려주세요 이상한소리 하지말고 란은 바로 맵다 탕은 우리가 하는 탕이랑 똑같아 뜨겁다 얼럴하고 맵고 뜨겁다 마라탕 마라는 산초와 고추 먹어서 어디 지역에서 먹던 음식이 유리한거래 뜨거운 맛 뜨거운 맛 마라맛이 타고네 마라맛이 오는데 또 묘하게 떡볶이 느낌도 있구 맛있다 음 음 조합이 되는군 음 안 매워 전혀 안 매워 근데 좀 짜 처음에 안 짰는데 실수가 많아서 지금은 짤거야 처음에 안 짰데 역시 남은 음식이야 음 음 음 아니 아까 다리가 촬영하는데 계속 음 음 100g 했더니 나도 그러고 있네 맛있어 그리고 이건 사이드 메뉴는 꼬바른데 5개에 5,000원 그래 5,000원을 봤는데 4개가 봐봐 5,000원 맛은 가성비 나쁘진 않다 달달하면서 맛있잖아 조화가 맞는 것 같아 콤비네이션이 가능해 주말이나 평일에 어디 가지는 않고 기분은 좀 우울하고 딱 먹으면 좋은 것 같아 살짝 얼얼하면서 중국은 가지 않지만 중국이 있는 맛 알지 왜 너무 차분한 나무를 보니까 당황스러워 그러면 나 또 재밌는 얘기를 더 준비했지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동물이 뭔지 알아 긍정적인 동물? 저기 거울이 있네 너 봐봐 바로 돼지 자 돼지 자 그러면 돼지가 반구르 끼는 뭐라고 하게 뭔데? 돈까스 너무 웃어주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같이 사는 거야 끼리끼리 우리 부로랑 시스터들이 요즘에 해외여행도 많이 가잖아 생각보다 중국이 되게 좋아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금 뭐 약간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 데가 진짜 많다 칭따오라던가 텐진 상하이 베이징 장강우 자연적으로도 너무 광활하고 이쁘고 좋은데 잘 안가 편의점에 칭따오라던가 칭따오라던가 진짜 내가 가서 한번 먹어볼까? 칭따오라던가 또 박물관도 있어 맥주왕물관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나? 난 상희랑 베이징이랑 가봤지 옛날에 가봤잖아 20년 전에 아니야 난 맨날 잘 때마다 요즘에 유튜브로 놀러가 어제 갔다왔어 어제 유튜브로? 응 어제 한의남 갔다왔어 하하하하 중국의 하와이 나한테 오빠 진짜 여행 갔다 온 줄 알다 간접 경험은도 경험이야 알지? 하 요거 먹고 집에서 중국여행처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호식은 뭐로 먹으면 돼 탕후도 먹는 거야 하하하하 중국여행이지 그럼 이거 지금 보고서 바로 끄지 말고 뭘 봐야 돼 왕가루 탕후를 우리가 먹는데 있다 이거야 요것도 보면은 완벽한 중국여행이다 안짜? 좀 짜 보통 요게는 사람들은 우동살이 같은 거 해서 먹거든 우린 이제 다 먹었고 저녁에는 짠네이 채보 나물이잖아 우동 말고 집에나고 국수 살짝 해서 먹어보려거든 그리고 혹시나 이거 막 국물 짜고 중독적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많이 먹으면 좋진 않아 이거 말아가 내가 찾아봤어 국물 밥을 이렇게 먹거나 그런 건 조금 기초 이렇게 덜어서 적당히 먹는 건 강추 음 맛있어 국물 밥이 맛있어 국물 밥이 맛있어 남자가 무슨 국물 밥을 먹네 그냥 먹는 거지 알았지 주르륵 없어 남자야 하하하하 먹으면서 짐을 읽어 국물을 읽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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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준비해줬거든 필요합스 우리 던져 가리스마 음 다 먹었다 진짜 알지? 나물은 원래 잘 먹어 뭐에만 약하다? 디저트에 약하다 이거야 근데 이거 나왔을 때 오뎅도 있고 되게 맛있는 거 봐 안 한편 있었거든 난 진짜 마라 떡볶이야 뭔지 알아? 떡만 남겼어 총평 맛있다 하지만 난 그냥 떡볶이가 더 좋긴 하다 다음 편에 봐 안녕 브로우시스터